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국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 입니다 아 이제 한번 2교시 한번 시작할까요 여러분들과 늘 뭐 소통하는 마음으로써 저는 항상 떠들어 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상당히 주식장이 힘들죠 힘들어요 어렵고 특히 주식 투자를 포기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주위에 보니깐 포기를 해야할지 말해야할지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일단 투자를 했으면은 좀 여러분도 꼭 뭔가 결과를 얻고 싶겠죠 결과가 말 그대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변하겠죠 재정상태도 변할테고 멘탈도 변할테고 모든것들이 많이 편해요 가능한 플러스로 갔으면 좋겠는데 의외로 마이너스로 진입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구요 그 개미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했다고 하는 개미들 그렇게 많이 흔치 않아요 생각해라 한번 보십시오 주식 투자 해가지고 돈 좀 벌었더라 말그든 뭐 집을 샀다든지 뭐 차를 샀다든지 뭐 큰돈을 벌어가지고 하여튼 무슨 뭐 좋은일에 썼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은 어 뭐 돈을 까먹었니 뭐 날려 먹었니 뭐 그런 소리들이 많아 음 하여튼 투자를 해가지고 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워렌 버핏 우리 형님이 한마디 상당히 좀 이상적이에요 제가 한번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지만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회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처했을 때 이제 바로 그 주식을 사야 할 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투막 났다고 겁에 질려서 팔 주식 이라면은 여러분들은 결코 투자해서 낫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어 그래요 겁에 질려서 팔 주식이다 그럼 결코 투자하지 마라 그냥 투자를 하려면 애시 당초부터 확실을 갖고 해야 돼 음 이 종목을 가지고 내가 진짜 자기 투자 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덤벼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투자를 안 하시는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자는 겁니다 한번 실패하거나 한번 나부대로 손실나버리면은 복구하기도 힘들뿐더러 이게 정신적인 피해가 커요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사람이라는게 자체 본전 이 본전 심리 때문에 엄청난다 계속 본전 심리 때문에 또 뺏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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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점점 커져야 눈덩이처럼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다가간다는 겁니다 그 투자는 항상 늘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팔랑귀가 되면 안돼 누가 뭐뭐 했다라 뭐뭐 카더라 통신에 해가지고 뭐 이상한 종목에 뛰어든다거나 투자를 한다면 절대 안답니다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돼 아무리 쉬워 보인다 하더라도 공부해야 돼 아무리 좋은 주식 삼성이라도 그냥 투자는게 아니에요 얼마나 보세요 지금 삼성도 투자했다가 지금 나름대로 물렸다고 생각해 가지고 괴로운 분도 얼마나 많아요 단기 투자 하시는 분들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삼성 뿐이겠어 다른 종목은 뭐 우죽하겠어요 그래서 늘 투자를 하기 전에는 신중하게 한번 공부를 한다는 생각 치고 이것저것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공부도 해보고 들어보기도 하고 살펴보기도 하고 그리고 천의장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 중에 전기도 있고 SDI도 있는데 그 계열사들이 있어요 계열사들 계열사들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릴까 합니다 삼성의 그 전자 계열사들이 최대 고객이었던 그런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을 줄이고 나섰어요 줄인다 왜 갑자기 줄이지 그 안정적인 그 내부 거래처에만 의존도를 높이고 보다는 매출처를 다변해 가지고 그 사업 지속성을 높이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풀이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탈삼성전자야 탈삼성전자 삼성전자를 벗어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탈삼성전자 행보에 대해서 최근에 우수한 실적이 뒷받침된 덕에 성공적인 그런 변신 이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삼성이 몰빵하면 안좋다 뭐 그런건가 했죠 업체들도 그 6일날 보니까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사에 보면은 이 회사의 삼성전자 관련 매출은 최근에 2년간 2년 사이 보니까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네요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2016년에 보니까 삼성전기 전체 매출 가운데 56.8%를 차지했던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2019년에는 40%대를 유지를 해요 유지하다가 2020년에는 33.7%로 한 14% 정도 가까이 극감을 하는 거예요 삼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씩 조금씩 더 낮춰주는 거예요 지난해는 무려 비중이 28% 까지 달아간 28.6% 내려가더라 그 삼성전기의 삼성전자 매출 의존도가 3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라고 하네요 보니까 그럼 삼성 SDI도 마찬가지야 삼성 SDI가 사업보고사에 명시한 삼성전자 및 그 종속 회사 매출액 비중을 보니까 2015년만 해도 전체 43.3% 였어요 이러다가 그 비중이 이듬해부터 점차 막 줄어들어 줄어더니 최근 몇 년간은 한 10% 정도 돼 이제 머무릅니다 머물어요 그 지난해 경우도 보니까 삼성전자 그 정속 회사 그 매출액은 1조 4,106억 정도 되는데 전체 매출 13조 5,532억 중에 한 10.4% 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전체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는 동안 삼성전자와의 거래 규무만 비슷하게 유지된 결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하고 TV 등 그 주요 사업에서 그 삼성전자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고객의 다변화를 통해 가지고 매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라는데 특정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면 해당 기업의 실적이 나빠질 경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겁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그 상황인데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거래처 다변화가 필수라는 그런 설명이겠죠 그래서 지난해 3월이죠 경기현 그 삼성전자 대표가 삼성전자 의존도를 2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그렇게 선언까지 해요 이분이 삼성이 2017년 그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해체한 뒤에 각 계열사에 자율경영을 주문한 것도 이 같은 변화를 이끈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거겠죠 그래서 각 회사가 삼성전자를 주축을 해 가지고 그 한 그 수직 계열화 구조를 탈피해야 되요 탈피해서 대표이사 이사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경영구조를 개선하면서 거래처도 자연스럽게 다변화한다 뭐 그런거 다변한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삼성 계열사들의 그 변신은 실적으로도 이제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긍정적으로 한다 그 삼성전자와의 그 거래 규모는 유지를 하면서 다른 고객들을 적극 발굴한 덕분에 전체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보니까 20년하고 21년에 삼성전자 거래액이 2조 7,268억억과 2조 7,685억 정도로 그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그 전체 매출은 같은 기간에 25% 늘어서 9조 6,750억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삼성 SDI도 삼성전자 의존도가 높았던 그 스마트폰 배터리 외에도 전기차용 배터리 부분에 호실적이 더해지면서 2017년 6조 원대 매출이 지난해 13조 5,532억 원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4년 만에 두 배 이상 커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반도체 배터리 업계가 호황인 만큼 각 계열사가 삼성전자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아주 좋은 시점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고객 거래 비중을 높이면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를 늘리게 되는 등 하여튼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만 너무 몰빵할 필요 없다 니들 스스로 다양한 거래처를 발굴해가지고 커라 그런 겁니다 그래야지 좀 더 큰 기업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삼성전기 삼성 SDI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